텐리스 공으로 리프팅이에요. 텐리스 공으로 리프팅. 자, 앞에 보고 도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파이팅을 안 했어. 괜찮아, 인정 아니야. 파이팅까지, 파이팅까지. 파이팅까지 가야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봤어, 이거를? 오, 봤어, 이거를? 오! 대박! 11, 12, 18, 19, 20, 21, 22, 23. 23개. 대박! 여기도 적어서 담당 건 아프다. 너무 어려운데. 형태기랑 다르구나? 이형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형태. 형태기랑 달라. 이거 축구화가 더 안 되는데. 너 뭐 핑계를 대, 또. 이게 원래 축구화가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저 테니스 좀 쉬운데... 빌려드릴까요? 어? 빌려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자, 갑니다. 미리수 달라고. 여기도 뭐 연습합불하고. 어휴, 잠깐만. 23개 될까? 2개가 맥스야, 2개가. 2개가 맥스야. 23개 될라나 모르겠네. 어휴, 좁네. 이거 안 벗어도 되겠어? 괜찮아요? 아니, 벗어야죠, 이거. 벗어야지. 네, 벗어야지. 자... 많이 불었다. 축구랑 거의 다 쌓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됐어, 도전! 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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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기대가 안 된다. 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좋아요. 됐어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형, 형, 제일 잘한 걸 줄여가지고. 더 이상 못 해, 더 이상 못 해. 일곱 개, 됐어. 몸만 풀고 일곱 개. 자, 우리 전설들 중에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 원우, 원우. 원우가 민호. 원우 자리야. 자, 우리. 잘 보세요. 권수로 선수 잘 보세요. 여기선 내가 에이스가 아니야. 저기 딱 나오니까. 나야. 오우. 오우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됐어, 나야. 와우! 와우. 와, 봐대구. 월요일 줄 알았는데. 조절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6, 19, 19, 20, 21, 22, 22, 22, 23. 20, 20, 21, 22, 23, 24, 25, 26, 27, 27, 29... 으악! 좋았어! 잘했어! 아, 둘은! 왠지 우리 뿌듯하네, 이거. 진짜 잘하십니다.